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할머니, 우리 약속 하나 할까? 무슨 약속? 지금처럼 예쁘고 상기롭고 건강하게 내가 꽃이니? 약속해 어서 그럼 넌 뭘 약속할 건데? 음... 나도 지금처럼 예쁘고 향기롭고 건강할게 그래, 약속하자 미래의 약속 미래의 약속 우리 약속의 전통의약 2023 산청 세계 전통의약 항로아 엑스포 그럼... 그럼...